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쇼크 채널 김기자 입니다 에스파의 콘서트를 처음 직관한 싱가포르 현지 팬들이 난리가 나고 있다는 싱가포르 현지 언론들의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지난 주말 싱가포르 시내에 있는 인도어 스타디움에서는 2024 에스파 월드토어가 화려하게 개최되었는데요 이날 열린 에스파의 싱가포르 콘서트는 이만 좌석이 완전히 풀로 매진되는 등 글자 그대로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습니다 이날 공연에서 에스파는 슈퍼노바, 아마겟던, 블랙맘바, 넥스트레벨 등 히트곡들을 공연에서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이날 콘서트에 참석한 2만여명의 현지 팬들이 공연을 하는 내내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를 따라 부르는 등 현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에스파의 공연을 처음으로 눈앞에서 직관한 수많은 싱가포르 현지 팬들이 눈물을 흘리는 등 폭발적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에스파가 히트곡들을 연이어 부르는 동안 관객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면서 에스파의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싱가포르 현지 언론들은 에스파의 콘서트에 모인 수만명의 팬들이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다는 대대적인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케이팝 슈크 채널 김기자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